한라봉선물세트 가격은? 가격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한라봉선물세트 2.5kg속과 부직포가방 판매합니다. 툭 튀어나온 꼭지가 한라산을 닮아붙은 이름 한라봉 한입 물면 입안 한가득 상큼함이 퍼지는 제주의 명물 한라봉을 선물하세요. 옵션 안내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한라봉선물세트 2.5kg속과 부직포가방 판매가격 33,000원 무료배송 한라봉선물세트 2.5kg대과 부직포가방 판매가격 39,000원 무료배송 한라봉선물세트 4.5kg속과 부직포가방 판매가격 45,000원 무료배송 한라봉선물세트 4.5kg중과 부직포가방 판매가격 52,000원 무료배송 한라봉선물세트 4.5kg대과 부직포가방 판매가격 55,000원 무료배송 한라봉선물세트 2.5kg속과 부직포가방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